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최상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럼 레슨 이렇게 신청하실까지 많은 용기도 있으시고 좀 드럼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드러머나 드럼 연주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화려한 플레이 같은 거 많이들 상상 하셨죠 저와 함께 함께 그런 플레이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을 바로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높은 도자리에 있는 음표가 있죠 이 높은 도자리에 있는 표시는 드럼에 보시면은 제일 제 앞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그 앞 그 사진도 보이시죠 1번이라고 써 있는 사진이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써 있듯이 스네어 드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은 아 으 아 으 아Right 어 그러셨죠 이게 스네어드럼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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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